오 이거구나 와 3평이 있다 여기 있잖아 이제 가자 얼마 만이야 일로 가라는거야? 네 일로 가라는거야 가봅시다 그렇지다 여기 블라디보스톡 시내 여기서 가봅시다 와 네 다시 소도시 극로를 벗어나니깐 그냥 매끈한 듯한 느낌 어쨌든 몬스미스크에 와서 좀 좋았다 합시다 다시 소도시 극로를 벗어나니깐 그냥 매끈한 듯한 느낌 다시 소도시 극로를 벗어나니깐 그냥 매끈한 듯한 느낌 이제 소도시 극로를 벗어나니깐 그냥 매끈한 듯한 느낌 다음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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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 여기서 해결하자.